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이제 제 2부는 좀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주제는 통찰력을 자 이 반도체 이 모간 스탠리가 또 이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런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 정도로 내려버렸네요.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버렸네요. 모간 스탠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도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26만 원짜리가 12만 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 유수의 여러분들 그런 투자은행에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많이 샀네요. 최근 6개월 사이에 sk 하이닉스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팔고 기간도 팔았는데 그 물량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받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겨울이 곧 닥친다. 윈트 룸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비율 확대해서 비율 축소 한마디로 매도하라 팔아라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4분기에 고점을 찍고 2026년까지 과잉 공급될 것이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욕북 메모리도 공급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반도체의 사이클의 막바지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 고점에 샀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정도 주식이 물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전문가가 투자 의견을 중립을 건너뛰고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모관 스탠린은 해당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폭풍 성장을 할 것이는 의문스럽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더뎌지는 가운데 피크아웃 고점 뒤의 하락 우려로 투자 심리가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지죠. 이제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모관 스탠린은 모바일이나 PC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개월에서 1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발칵 뒤집히겠죠. 여러분들 이걸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이 판 걸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준 거거든요. 3년 전인 2021년 8월 달에 메모리 반도체의 개월이 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8천원에서 8만 4천원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15만 6천원에서 8만원으로 보고서 발간 이후에 다운 사이클에 뒤집어들면서 두 기업의 주가는 내리막길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와 확신하겠습니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시장을 잘못 읽은 것 같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해석한 철면이 있다. 예전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매물이 업체들이 대비할 것이다. 모간 스테인은 인공지능 급풍론 시각에서 반도체 기업 주가를 보는 것 같은데 AI 시장이 커지는 측면은 간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가 여러분들 확산되게 되면 PC도 다 여러분들 AI를 탑재한 PC로 교체가 될 것이고 모바일이나 이런 기기들도 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널리스트는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설계사인 엔비디아의 그런 한 내노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쓴 한 투자 전문 잡지의 최신 글부터 한번 뽑아본 겁니다. 엔비디아 올해 140%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엔비디아 지금은 사서 모을 때다. 엔비디아 세미컨덕트 반도체 주식의 왕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전히 싸다. 그런데 이런 한 사람이 찬물 확 끼었는지 여러분 그걸 쓴 겁니다. 엔비디아 태양이 이런 빛날 때 메이크 헤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무슨 헤이데이라는 것이 좋은 날이라는 뜻인데 메이크 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양반 지금 붉은색 줄을 끊은 사람은 지금 한 120불 정도 이러면 엔비디아 주식이 나가는데 70불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싸 그거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15불인데 70불까지 이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보고서에서 보면 주당 70%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럼 150불에 산 사람들은 50%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판단은 자기가 해야겠죠. 가격이 목표 가격을 70불까지 내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AI 거품 논 같은 부분에 별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 자체가 조금 더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러나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긍정돈을 가진 사람이 4명 가운데 3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개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오늘 방송이나 이런 내용도 잘 참조하시면 나름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